안녕하세요. 케글 코리아의 안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 제목을 헬로 케글러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케글에 진입을 해서 한 명의 케글러가 되길 바라며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케글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이제 2019년 한 1월 정도 이제 2년 정도 케글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케글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운영진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대회에 전체적인 주체나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케글의 총 4가지 분야 중에서 노트북 부문에서 이제 전체 100위 정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글 코리아 이번 대회를 주체한 쪽은 케글 코리아인데요. 케글 코리아는 어떤 커뮤니티냐면 이제 케글을 함께 즐기고 그런 뭔가 케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케글 코리아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한 3천 명, 4천 명이었던 커뮤니티가 현재 이제 페이스북에는 만 명 정도 속해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도 1,400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케글 코리아 커뮤니티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밑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이 자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 오픈 채팅방 링크도 있으니까 와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글 코리아가 이번에 4차 대회를 열었어요. 이제 케글 코리아가 지금 여는 대회가 1차 대회 같은 경우는 타이타닉 2차 대회는 하우스 프라이스 3차 대회가 자동차 분류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뭔가 새로 진입한 케글러 분들께서 아 지금 자동차 분류는 딥러닝을 써야 되는데 뭔가 시작부터 딥러닝하기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대회를 만들어 달라는 평이 되게 많아서 다시 타이타닉과 되게 유사한 데이터지만 좀 다른 데이터로 이제 대회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케글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케글이 어떤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고 케글을 제출하는 방식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케글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고 있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세미나로 이런 케글을 소개를 하면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다른 운영진분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스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고 세 번째도 다른 운영진분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실습 부분을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케글 운영진 네 분 정도가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 대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케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에 진행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제 케글을 접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 아니면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는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미 T 아카데미에서도 뭐 유안님이나 천성님이나 다른 케글 코리아 운영진분들이 많이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케글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케글에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케글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케글은 어떤 곳인가? 케글은 어떤 곳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케글을 하면은 단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더라고요. 케글 그냥 대회 아니냐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스코어 0.1점씩 높이려는 대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케글은 대회가 이제 대회를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케글 자체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머신러닝 연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이 커뮤니티가 무엇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흘러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컴페티션 스코어를 누가 누가 더 잘 내냐 하는 컴페티션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이런 컴페티션에 당연히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그런 데이터셋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셋 아니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는 타이타닉 데이터셋 이런 것처럼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하기 쉽게 그런 데이터셋을 공유하면서 사람들 간의 이제 이런 분석 결과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럼 분석 결과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느냐 코드로 공유를 할 건데 그 코드 환경을 주피터 노트북 환경 그래서 노트북으로 공유를 하고 그 외에는 디스커션 텍스트로 서로 간의 논의를 나누면서 커뮤니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총 네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컴페티션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컴페티션은 캐글에서 이제 다른 기업의 어떤 어떤 돈을 받고 대회를 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에 대회가 열립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대회가 열리고 대회 하나가 끝나면 곧도 대회가 하나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생기고 있고 지금도 캐글에서 한 10개 정도의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셋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연습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논문들을 보면 캐글에서 얻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신들이 분석을 했고 자신들의 모델을 테스트했다 라는 결과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회나 데이터셋이 있으면 어떤 자신의 코드 자신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공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관련해서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가졌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분포에는 이 모델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등등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지식들을 공유하는 좋은 문화가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캐글 같은 데 보면은 단순히 대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튜토리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코드가 아닌 그냥 인사이트를 공유하는데 그냥 텍스트로 공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로그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좀 더 짧은 텍스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4차 대회도 몇 개 지금 디스커션 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4차 대회에서 파이널 웨이트의 가중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등등 대회나 데이터셋에 부족한 부분들을 문의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캐글을 할 때 어떤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캐글러분들과 좀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캐글러분들은 되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는 재미있어서 캐글을 한다. 또는 누군가는 이제 메달을 따면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다. 아니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캐글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공부 같은 목표가 있었고 이제 실제로 실력자 분들은 이번에는 탑3 안에 들어서 상금 천만 원을 타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취준생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캐글 메달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캐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다들 복합적인 목표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목표들을 그냥 단순하게 잡으면 캐글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표가 있어야지 좀 더 캐글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잡게 될 거냐면 메달과 티어에 대해서 가장 목표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네 분야 아까 전에 네 가지 분야가 있다 했는데 이 네 가지 분야 모두 메달이 있고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해요. 누가 누가 대회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는가 근데 이제 이 순위가 뭐 어떤 데에서는 뭐 만 명 중에 백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200명 중에 백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스코어나 아니면 메달이 따로 정해지고요. 데이터셋이나 노트북이나 디스커션은 누가 누가 잘했나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요한 것 그러니까 업보트한 것에 대해서 메달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티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티어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뭐 롤이나 게임 등에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티어가 있듯이 케글에서도 티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초록색일 거에요. 초록색. 초록색은 뭐냐. 내가 가입은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직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았다. 두 번째로 어떤 기본적인 댓글을 한 개 달기, 노트북 한 개 만들기 등등을 하면 이제 파란색이 됩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케글로 어떻게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보라색부터 실력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보라색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황색 정도면 아주 열심히 했다. 그랜드 마스터는 이제 재능이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다들 하는 말은 아 그랜드 마스터 빨리 달아야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유한님이 케글 코리아 운영진 유한님이 그랜드 마스터를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메달을 쌓고 티어를 높이고 순위를 높이다 보면은 저 마스터나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은 외국에서 연락이 오고 여러 연락이 옵니다. 제가 케글 코리아 커뮤니티에 들어간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제가 항상 이제 듣는 질문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항상 이런 말들이 있는데 케글 솔직히 말해서 현업에는 저렇게 깔끔한 데이터 없는데요. 그리고 뭐 케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앙상브리라 해서 여러 모델들을 섞어서 성과를 높이는 방법인데 현업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상부에서 거절해요. 상부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취준생인데 케글을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번째, 그 케글 솔직히 머신러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코어 높이는 단순 노동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받고 이제 케글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보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케글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얻고 싶은 게 뭔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케글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가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케글에서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다양한 도메인 관련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케글에서 열리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되게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디스커션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도메인 관련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리된 데이터 사실 이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케글 같은 데이터를 이제 잘 정리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현업에서는 이런 정리된 데이터가 없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링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델을 테스트하기에선 굳이 다른 사람들이 정리 안 해줘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모델링에 초점을 두면 되고 사실 케글도 하시다 보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섞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하다 보면은 고전적인 방법부터 최신 논문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케글에서 우승 솔루션이었다가 이제 이게 논문화 되고 지금은 케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승 솔루션 같은 경우가 계속 공유가 돼요. 사람들이 우승을 하면은 메달을 따신 분들은 그런 우승 솔루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우승 솔루션을 통해서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고 GPU 같은 거나 TPU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코랩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GPU를 어떻게 쓰는가 TPU를 어떻게 쓰는가도 트토리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나 협업 이제 현업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케글에서 대회를 열고 그 우승 솔루션을 가지고 넷플릭스 이제 실제 기업에 도입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연구나 현업 쪽으로 연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내 케글 팀 중에 한 팀이 아마 눈 관련으로 대회에 이제 눈인가 분자 관련으로 모델로 상위 3등 안에 들었는데 그걸 이제 논문화 시키고 있는 작업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취업 걱정을 안 해도 어디든지 데려갈 겁니다. 실제로 그랜드 마스터 분들은 해외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걸 제 둔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서 케글은 이제 이것처럼 이런 고민들보다는 케글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명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 곳이 케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케글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커뮤니티고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는 건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뭐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다루는 거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를 보고 아 도망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첫 번째로 눈으로 개를 인식을 하고 머릿속을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본 개들 중에는 무는 개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무는 개가 존재한다는 걸 판단한 후에 여러분들은 아 그러면 도망친다 아니면은 비켜간다 뭐 등등의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조가 정확히 컴퓨터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오감이 있죠. 뭐 촉감,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봤을 때는 센서 그리고 로그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정보 구조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 포유류 하면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듯이 컴퓨터도 DB나 이런 것들로 잘 구조화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럼 일단 처음으로 정보 수집과 정보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정보 수집과 정보 구조화. 근데 케글에서는 이미 이걸 해주고 있어요. 그냥 csv 파일을 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디렉토리로 정리를 해서 잘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현업이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 데이터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데이터의 attribute가 어떻게 되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구조화에 필요한 작업들이 SQL이나 빅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군데 분산 처리로 보낼 때 하듭이나 스파크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케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판단일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한국어로 뭐죠?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야. 분류를 할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데이터는 과연 어떤 데이터인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처가 무엇이고 이 데이터에서 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EDA랑 비주얼리이션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답이 없는 데이터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사진들만 나래되어 있다. 그럼 이 사진들에서 어떤 경향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 흔히 여러분들이 이번 케글 대회 같이 뭐 수입이 5만 불 이상인가 아니면 5만 불 이하인가 이렇게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 그리고 회기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데이터가 주된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이미지, 그리고 음성, 텍스트.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정형 데이터가 원래는 가장 많았는데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처럼 테이블화 돼 있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로 봅니다. 어떤 컬럼이 있고 그 컬럼에 각각 피처가 있어서 한 로우당 데이터들을 표시하는 걸 정형 데이터로 하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데이터, 날씨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화산 예측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고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의료 이미지가 대회가 최근에 상당히 많았고 그런 의료 이미지 데이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아마 끝났던 것 같은데 새소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이 음성 데이터도 있고 톡식, 댓글 악성 분석 같은 텍스트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려다 보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아니면 기존 모델을 어떤 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합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케글에서 이런 주제들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저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키워드로 케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식들을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스크가 있겠죠. 이런 테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강화학습 때에도 조금씩 열리려고 하고 있고 아마 축구 데이터 가지고 강화학습으로 뭐 하는 대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대회들도 케글에서 이제 생겨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나 오디오나 자연 처리에서 되게 다양한 테스크가 있고 이런 테스크에서 대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하다가 이쪽으로 연구를 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에 대회나 과거에 대회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부분을 케글에서 선택을 할지 잘 생각을 해서 살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케글을 한번 이제 사이트를 둘러볼 건데 저는 이 강의 자료를 띄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케글을 로그인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겁니다. 이게 홈 화면인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자기의 프로필 정보가 있을 거고 왼쪽에 어떤 이제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티션, 데이터셋, 노트북, 디스커션, 그리고 콜스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케글에서 대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대회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대회 쪽을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뜰 겁니다. 이제 본인이 참가 중인 대회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참가하진 않았지만 열려있는 대회가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이 본인이 참가 중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대회 아니면 끝난 대회 그리고 자기가 핀 해놓은 대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최한 대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티드의 이번 4차 대회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모든 대회 쪽에 보면은 진행 중인 대회 그리고 끝난 대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회를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인데 일단 이렇게 10만 불 이렇게 적혀있는 상금 그리고 쿠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도스가 번역하면 명예인데 보통 쿠도스라고 하면은 뭐 케글이 적혀져 있는 우산 케글 티셔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노울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참여했으니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원래는 없었는데 최근에 프라이즈가 생겼어요. 프라이즈 뭐 지금 이제 TPU 대회가 하나 있거든요. TPU를 활용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높은 승리를 차지하면은 TPU 스타스라는 걸 준대요. 그러면 TPU의 사용량을 좀 더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상금을 노리고 싶다면 쿠도스나 노울리즈나 프라이즈 같은 대회보다는 상금이 있는 대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대회가 이렇게 있는데 각 대회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금 애 먹었는데 보시면은 대회 제목이랑 대회 소제목 그 밑에 Featured, two months to go, 코드 컴페티션, 그리고 팀수, 상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Featured랑 코드 컴페티션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Featured 쪽을 보면은 이 Featured가 대회가 어떤 타입인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Featured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대회예요. 뭐 스코어를 그냥 이제 이런 피처들이 있으니까 이런 피처들에서 스코어를 최적화해라 라는 대회고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코어 대회가 아니라 뭐 데이터 분석 대회인데 최근에 열린 대회에는 미식축구, 미식축구 데이터셋을 보고 그거를 분석해서 자신만의 노트북을 만들어라 이런 분석 대회들도 요즘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이 열려요. 특히 연말에 이제 1년치의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 1년치의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주세요.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상금도 스코어 대회만큼 되게 큰 편입니다. 리서치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에서 랜드마크 인식 같은 어떤 되게 좀 특정한 테스트고 연구적인 대회인데 Featured와 크게 차이는 없고요. Getting Started는 튜토리얼 대회입니다. 그래서 Getting Started 대회는 이제 추가는 되지 않고 있고 타이타닉, 뭐 하우스 프라이시스 같은 여러분들이 튜토리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회가 Getting Started고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가볍게 나오는 대회들인데 Getting Started 같이 튜토리얼이 아닌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대다수 Featured를 먼저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Analytics 대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출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개요. Simple Competition. Simple Competition은 뭐냐면 CSV 파일, 그러니까 제출 파일만 제출을 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GPU가 100개 있으면 GPU를 100개 써도 되고 GPU가 1000개 있으면 GPU를 1000개 써도 돼서 어떤 컴퓨테이션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클 수 있는 대회들입니다. 근데 이제 코드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코드로 제출을 해서 그 노트북 안에서 어떤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 자체는 대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코드 컴퓨테이션도 요새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미 사전 훈련된 모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컴퓨터 능력에 따라서 영향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Read 대회도 들어가보면은 데이터의 그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참여하기 전에 내가 이 대회를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대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대회를 어떤 식으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 대회를 참여 안 했는데 대회 기간이 한 달이 남았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먼저 봐야 되냐면 대회가 어떤 주제인지 디스크립션을 먼저 다 읽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노트북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회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지 좀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Overview에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의 종류와 분량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지 대회에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내가 적합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과연 내 GPU 상에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내가 GPU를 못 돌린다면 어떤 외부 자원들을 끌어다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벌루에이션이랑 리더보드를 대략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이벌루에이션은 어떻게 스코어를 낼 것인가인데 뭐 예를 들면 어큐러시가 만약에 이 대회가 어큐러시 측정인데 리더보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99.8% 이런 식으로 스코어보드가 있으면 내가 이 대회를 참여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기존에 논의된 디스커션 디스커션을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이제 이것들은 케글 마스터 분들이나 아니면 그랜드 마스터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에 논의된 디스커션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노트북을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팔로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노트북들을 작성을 했는지 업보트 많은 거 한 3, 4개 정도 확인을 하면서 제가 자기가 대회를 진행할 방식들을 고민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는 스코어보드입니다. 지금 케글 4차 대회도 스코어보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하나가 퍼블릭 리더보드 두 번째가 프라이벳 리더보드입니다. 이제 퍼블릭은 뭐냐면 대회 중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겨주는 거고 이 제출한 파일 내에서 몇 퍼센트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 보시면 34%가 지금 리더보드에서 채점이 되고 마지막 결과는 66%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한 만약에 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천 개의 예측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340개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고 나머지 660개는 최종의 채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이 높다고 좋을 게 아니에요. 퍼블릭이 높아도 프라이벳에 가서 훅 떨어질 수도 있고 퍼블릭이 나쁘다고 프라이벳 가서 훅 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컴퓨티션에 참여했던 게 저는 아직 컴퓨티션에 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컴퓨티션을 이제 미식축구대회에 컴퓨티션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뭐 스코어가 한 2,000명 중에 2,000명 중에 한 1,000등 정도 해서 이거는 시간도 없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놔뒀는데 프라이벳에서 등수가 200등대로 훅 올라간 거예요. 근데 메달을 주는 커트라인이 203등까지였고 제가 204등을 해서 메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쉽겠지만 실제로 근데 저 위에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훅 떨어진 용도 상당히 많고 진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1등을 하신 경희대 분이 있어요. 1등을 하신 경희대 분이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00등인가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케글 같은 거 이제 퍼블릭이 너무 낮다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퍼블릭이 너무 높다 해서 긴장을 푸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랜드마스터 분들 같은 뭐 예를 들면 국내에 계신 케글 그랜드마스터가 많이 없긴 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의 제출본을 보고 아무리 떨어져도 한 10등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퍼블릭만 보시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쉐이크업이라고 해요. 쉐이크업.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가고 아래 있는 사람이 위로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쉐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제출하는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 태진님이나 천성님이 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 컴페티션에서 메달은 어떻게 받느냐. 컴페티션에서 메달은 이제 이 대회가 몇 명이 참여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99팀까지 참여하면은 그중에 40%는 금메달 20% 이제 그 다음 20% 아니 40%까지 동메달 20%까지 은메달 10%까지 금메달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 사이즈가 클수록 상을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회 사이즈가 커서 내가 상을 못 받을 거다가 아니라 대회가 크니까 내가 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까지는 동메달 2개 주황색까지 마스터까지는 은메달 2개와 금메달 하나 그리고 그랜드마스터까지는 솔로메달 그러니까 혼자 참여해서 금메달 하나와 전체 금메달 개수 5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팀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그랜드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대회를 참여해서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국내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케글 그랜드마스터 분이 세 분 계시고 마스터 분들은 이제 꽤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스코어보드로 경쟁을 하지만 보시면 노트북도 엄청 많이 지금 공유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은 안 해주셨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니까 마크다운도 작성하고 작성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노트북을 어디서 총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대회에 따른 노트북. 두 번째 데이터셋에 따른 노트북. 세 번째 이제 노트북 전체 칸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들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업보트 수를 먼저 봅니다. 업보트. 그러니까 좋아요. 어떤 노트북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느냐. 이게 좋아요가 많다고 꼭 좋은 노트북이 아니고 좋아요가 적다고 안 좋은 노트북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 맞아요. 좋아요가 많으면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은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노트북을 작성을 하면은 사람의 티어가 보입니다. 사람이 뭐 캐글 엑스퍼트인지 마스터인지 그랜드 마스터인지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노트북을 보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목 그리고 태그를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맞는지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 대회 제출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스코어버드가 뜹니다. 스코어가 뜹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가 높은 노트북들을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정렬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성 모스트 모트 뭐 모스트 뭐 최근 실행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봐도 되고 뭐 언어나 댓글 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파이썬을 쓰시는데 이제 R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R 노트북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 또 업버트를 많이 봤겠죠. R 쓰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대회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회에서 데이터셋을 받는 거 데이터셋을 입력 받는 걸 못한다. 그러면은 입력 받는 걸 봐야 되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EDA 커널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처리 방법 모델링 방법 그리고 제출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노트북을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회 시작을 하면은 EDA 커널 그쪽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봤구나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봐주시면 되고 대회가 진행될수록 이런 전처리를 하면은 모델에 좀 더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모델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처리를 통해 봐주시면 되고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라이트 GBM을 쓰고 싶은데 라이트 GBM을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노트북들을 찾아서 인풋 형태를 맞춰주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초점을 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노트북을 잘 찾을 수 있을까에 캐글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EDA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전처리를 더 잘할 수 있는가 등등의 노트북들을 만들어서 이제 노트북 메달들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어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익스펄트 같은 경우는 동메달 5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 10개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15개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메달은 받기가 상당히 쉬워요. 동메달은 상당히 받기가 쉬운데 은메달부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좀 안 눌러줍니다. 좋아요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을 보면은 브론즈 메달이 좋아요 5개 실버 메달이 좋아요 20개 그리고 골드 메달이 좋아요 50개인데 이 좋아요 개수 중에서 자신의 좋아요와 그 초록색 노바이스들의 좋아요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노바이스분들이 좋아요를 더 잘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가 뭔가 머리가 찰수록 이 정도 노트북은 나도 쓰겠는데 하고 좋아요를 잘 안 눌러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좋아요 갯수는 100개인데 아직 금메달을 못 받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메달을 받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노트북에 서술하고 있는가 과연 실제로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내 노트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줄 의향이 있게 만드는가 뭐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재사용성이 높은 노트북을 만든다. 뭐 함수를 잘 만들어 준다든지 클래스를 잘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설명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 마크다운으로 정말 체계화적이고 뭐 참고 자료 같은 것들 링크 다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노트북의 퀄리티를 높이면 이제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골드메달이 5개가 됐는데 다시 10개를 채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디스커션은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디스커션에다가 달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 웨이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뭐 불균형 해설을 위한 방법 그리고 캐피털 개인 로스에 대한 단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회에 대한 문의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정보를 그냥 막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분이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는 대회 초반에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금 이 대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다가 중간으로 갈수록 이런 전처리를 했더니 대회가 성능이 낮았다. 왜 이런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처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1등이라는 비법은 이런 전처리와 이런 모델링과 이런 제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등등의 우승 솔루션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스커션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사실 노트북만 볼 게 아니라 이 디스커션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을 읽고 내가 질문을 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도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선행된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계속 질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무엇을 논의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논의도 상관없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디스커션 메달을 노리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가 보통은 이제 시리즈로 열리는 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식축구대회, 미식축구분석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열렸으니까 그 작년에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고 우승한 방법이 뭐고 우승 솔루션에 대한 링크를 쭉 달아서 디스커션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보통 그런 디스커션들이 좋아요가 많고 뭐 이 대회에 적용하면 좋은 라이버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대회 과정 중에 계속 디스커션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디스커션 메달을 노리는 건데 좀 단점이 이런 걸 하다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누가 이제 뭔가 농담, 농담으로 아 요즘 너무 대회가 많이 열린다 이런 디스커션이 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동감을 해서 좋아요를 막 누르다가 뭐 두 번째 사람들도 아 솔직히 인정한다 하고 좋아요를 막 누르다가 세 번째 사람까지 하니까 아 1절만 하자 하고 이제 다운보트가 엄청 많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잘 살펴가면서 디스커션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디스커션만 유일하게 다운보트가 있어요. 디스커션만 유일하게 다운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치 없거나 예의가 없으면 다운보트가 많이 달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디스커션을 썼는데 누군가 다운보트를 했더라고요. 싫었나 봐요. 그래서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메달 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디스커션을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고 좋은 디스커션이 아니면 안 읽는데 그래서 디스커션 금메달 기준도 되게 낮아요. 업보트 10개. 노바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업보트 10개인데 이 디스커션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되려면 전체 메달 개수가 200개가 돼야 되고 그랜드 마스터가 되려면 전체 디스커션 개수가 500개가 돼야 됩니다. 이 점만 찍어도 500개의 댓글을 달라면 10분이 걸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겠죠. 그래서 수를 보시면 사실 컴페티션이 제일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티어만 보면 컴페티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컴페티션이 메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컴페티션은 지금 그랜드 마스터가 196명이거든요. 그리고 마스터가 1400명인데 노트북만 가더라도 그랜드 마스터가 35명 마스터가 125명으로 훅 줄어들고 디스커션으로 가면 더 줄어들었죠. 그랜드 마스터가 21명 마스터가 60명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희소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노트북 마스터를 노렸었던 거고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좋은 게임 컴페티션 마스터나 노트북 마스터나 디스커션 마스터나 결국에 케글에 뜨는 거는 제일 높은 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먼저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에 댓글 달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한 개도 동메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름이 보라색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읽은 모든 커널에다가 아, 좋은 커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댓글 50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색깔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줘요. 약간 이게 약간 인종차별같이 칼라리즘 같은 느낌인데 그랜드 마스터가 말하면 다 좋아요 해주고 노바이스가 말하면 다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메달이 생겼어요. 원래는 메달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걸 잘 정제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이제 케글에서 판단을 했는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메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포트가 엄청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데이터셋들이 엄청 메달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뭐 김지훈님이 최근에 코로나 한국 데이터셋 올려서 메달 받으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신생 분야라서 아직 그랜드 마스터나 마스터 분들이 되게 적습니다. 데이터셋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만드는 것 데이터셋 만드는 것 아티스트 를 안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암에르가 올라가는 시스템이